초코리라고 백완용의 추억의 아이스게끼라는 맛이라고 해서 왔어요 맛이 궁금해서 그 다음에 먹어보려고요 무슨 맛일까? 아이스게끼 맛이 안 써있어 초코인가? 파신가? 색깔은 누가 봐도 초코맛같이 생겨요 얼음 엄청 많아 얼어놔서 먹어볼게요 어우 딱딱해 엄청 얼었네 아이스크림 할인중에서 사왔고요 가격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800원인가? 판맛인데? 추억이라서 조콘 아니고 판맛이겠군 맛은 비비빅 딱 그 맛에 팥없는 맛 나름 맛있고 이건 100% 초코가 아니라 판맛이다 맛있다 맛없지 않아 아만나 안에 있는 그 맛인데 비비빅보다는 아만나 맛이다 아만나 안에 들어있는 판맛 맛있어요 하얀보고 싫어하는 사람 강수다 음 괜찮다 굿 나름 괜찮은 걸로 이쁘다 뭐 ㅇ